안녕하세요, 슬라이빗입니다. 저희가 나왔어요, 진짜? 제목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제목이 셔럽이야. 셔럽이야. 이건 우리가 할 걸 생각하니까 좀... 어릴 때만 장르 희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나이를 더 먹어갈수록 장르 희망이 필요한 거거든요. 정말로, 특히 40대 넘어가면서, 50대 넘어가면서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아, 나 좀 꿈이 좀 오래 걸리는 건데? 이런 건 괜찮아요? 저는 버스 운전수가 꿈이에요. 진짜 버스 있잖아요. 그 대형 면허 있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동갑버스였어요. 아저씨가 맨 뒤로 했었었어요. 제 기억에 어떤 개그맨보다도 더 웃겼어. 진짜 흠을 돋구시더라고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 모으고 막 20명, 30명 모아서 이렇게 버스 타고 가고 막 같이 놀고 근데 그 꿈은 못 이룰 것 같은데? 응? 이거죠? 운전면이 좀, 대형 그거 언제 따는 거야? 동갑버스 데뷔 대형 데이터는 그냥 그 미션 유용하게 저한테는 더 잘 안 돼. 안녕하십니까. 이거 다 했는데 또 해요? 확인 좀 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버스 운전을 했는데 기골이를 재입곡으로 했어요. 시험 신청서 하는 수술도 해요. 시험 오늘 모실 거죠? 이게 오후 날짜 쓰세요. 16년. 16년 5월. 이거 진짜 시험 챙겨. 시험 챙겨. 시험 챙겨. 시험 챙겨. 시험 챙겨. 언니. 떨려. 자, 이제 시험 보시려면 시험 검정료. 겉수빈이 계셔야 돼요. 오, 이거 많이 무거워졌다. 네? 5만 5천 원. 5만 5천 원. 5만 5천 원이란다고요? 한 번 시험 치는데요? 언니. 5만 원, 5천 원. 그래서 두 분 10만 원 교차입니다. 안 되겠다. 언니가 따야 돼. 이거 언니 꿈이야. 교육 끝나고 바로 시험 보실 거예요. 잘 보십시오, 잘 보시고. 왜 우리가 많이 해. 왜 우리가 많이 해. 우리가 많이 해. 옆에 좀 누가 있어주면 안 돼, 뒤에. 숨을, 숨을. 아니, 조금만. 근데 언니 다 외웠어? 오늘 시험은 이제 컴퓨터로 이제 그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제시아, 화이팅! 네 꿈을 이룰 거야. 내 꿈? 아니, 나는 진짜. 아, 나 어떡해. 아니, 나 이. 비까지 오니까. 어떻게 달려. 좀 대왕 변화 추격하시려면은 각각 강의를 3시간에 인수하셔야 되고. 그 기념 10시간을 지금 받으셔야 되는데 하루 최대 4시간까지 교육이 가능해요. 어, 부딪힐 것 같은데? 안 부딪혀요. 부딪힐 것 같은데? 안 부딪혀요. 어, 여유 있네. 아, 못 믿겠어요. 아무도 못 믿겠네, 지금. 예! 오! 참 재미있네. 아, 참 재미있네. 참 재미있네. 참 재미있네. 요톤 한번 해보세요. 요톤이요? 요톤이요? 아, 참 재미있네. 아, 참 재미있. 아, 참 재미있. 응? 부딪힐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아, 괜찮아요. 아, 참 재미있. 아, 참 재미있. 따봉! 우와, 잘한다. 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짠. 언니. 내가 저쪽에서 오는데 너무 잘 타는 거야, 누가. 그래서 저 제시 아니죠? 그랬더니 제시를. 언니네 친구 어때요? 난 뭐 제자리 걸음이야. 나 겁이 많나 봐. 아, 여기에 감이 없네요, 아직. 이 정도 해야지. 이런 거, 보습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최점? 아유, 감이 나는데. 내가 몇 쪽이나 나와나. 배속 구강의 정지, 10점 가져라야다. 아이고 뭐, 야구. 배속 구강의 정지, 10점 가져라야다. 10점 가져라야다. 10점 가져라야다. 10점 가져라야다. 아, 지금 자다 일어났어요. 메이크업도 안 하셨어요. 똑같다고요? 약간. 어, 제시. 안녕하세요. 하이, 제시.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시야, 나 이거 해봤어. 점수 몇 점 나오나. 어, 해봤어? 어, 80점 안상이 걸리는 거야. 붙는 거야. 네. 몇 점 나오는지 알아? 54점, 난 떨어졌어. 언니. 아, 진짜. 갑자기 시험입니다. 출발하십시오. 하면서부터 땀이. 출발하십시오. 하이, 사랑에 나와요. 예, 홈페이지. 고맙습니다. 하이, 혈페이지. 네, 고맙습니다. 해당 동작인 도시. 하이, 한 번 더 해봤어. 지은이, 어떻게 해? 네, 네, 어디로 가요? 혈선, 어제 갇혔어. 혈선, 어제 갇혔어. 혈선, 어제 갇혔어. 샘, 가보겠습니다. 일단 놓고, 혈선이 내릴 테니까. 샘, 내린다고요? 왜요? 다 한 게 됐으니까. 얼마 자는가 봐야 돼. 샘! 에이, 나 되게 의존적인 사람인데.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자, 이제 저쪽 편 가야지. 이쪽 편 가서. 다음 안 돼. 가까이에. 그렇지. 봐. 너도 혼자 살 수 있어. 선생님이 그랬잖아. 하나, 둘, 셋. 여기가 많아, 형님. 여기가 많아, 형님. 여기가 많아. 형님, 형님. 여기 간다. 아, 형님. 아, 형님. 아, 형님. 아, 형님, 그런 말을 해. 여기가 많아, 형님. 그래. 이제 나의 몸권이 나와서. 이제 나의 몸권이 나와서. 젠장. 안 들어갔어. 믿어, 널 믿어, 널 믿어. 2분, 2분 안에만 하면 돼요. 1분 20초에 나가 있는데 천천히 가면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천천히. 좀 빨라. 이거 되게 아쉽다. 그렇죠? 잘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금요일 비요. 네. 잘 가요. 비 안 와도 못할 것 같아요. 감이 지금 다 없어졌어. 깜빡했어. 그러니까 나는 김숙 언니만 따면 마음 편해요. 제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도 따고 싶긴 하지.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많이 해서 연습을 했는데. 아우 불안하네요. 아니 나 비가 오니까. 날짜 미래잖아 이거.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오늘 진짜 떨어지기 딱 좋은 날이야 이거. 아휴. 슬쩨 오늘? 오늘 뭐 걷지? 비가 오고 나서 눈이 오고 나서 하는 거지. 아휴. 이거 발이 부끄러워지. 지금.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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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것도 움직여야 돼요? 선생님 이것도 움직여야 돼요? 선생님 이것도 움직여야 돼요? 어? 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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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선생님 이거 헷갈리는데 갑자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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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아주. 신나게 하세요? 신나게 하세요? 신나게 하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신나게 하세요. 아니 신나게 하세요? 신나게 하세요? 아휴. 이거 진짜. 어우. 아 진짜 오늘. 호대기는 가네요 호대기가. 좋아서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네. 네. 어디 보자. 하나 없잖아. 아이고, 귀여워. 안돼! 저 26번 계신데 좀 전에 여기 이렇게 지나갔거든. 이렇게. 제시 완전. 수고하.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거 잘 만들었니? 안 해봤어. 나도 이런 거 참 소질이 없어. 나는 주로 그냥 낙을 고르는 이런 거. 네. 혹시 있잖아요. 엿 팔아요? 혹시 엿 있어요? 합격. 아. 아. 혹시요. 여기 찹쌀떡 있어요? 오예. 저희 승 언니. 버스 운전하시는 거 아시죠? 오늘 시험날이거든요. 그래서. 네. 응원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아주 좋은 비도 오니까. 아 걱정되네. 미란 언니랑 진경 언니. 휘황찬란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불신연스러운 밤하늘과. 떨어지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떤 피의 형상으로. 튀기도 할 거야. 아니. 그냥 넣어. 불신연스로 치면 돼. 1인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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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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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아 수고가 수고가. 1인식. 1인식. 막히나. 다 잘라먹어. 한 입에 다 먹으라고 그러지 말고. 잘라먹으라고. 물. 물. 물을 좀 드려야 되겠다. 언니 그 부분 알지? 컬치 하는 거. 나도 안 돼. 나 계속. 안 돼 그거. 달아나다. 뭐예요? 여기야 연. 연 먹어. 연 먹으라고요? 아니. 철석. 한국 컬쳐야. 연 먹어. 이거 먹을게. 그래 그래. 한 입에 쪼개 먹어. 진짜. 이거 뭐야. 의상 만든 거야. 이거 안 먹어도 돼. 약간 내기가 가라. 이거 같아. 이거. 눈에 좀 끼려고. 지금부터 1종 대학면허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 번호 1번. 호현주 씨. 봐봐. 언니. 집에 못 가요. 우리 다리. 야 빨리 가. 뭐래 너. 저요? 너 이거 뭐여야 돼? 빨리 가. 나. 나. 화이팅! 화이팅! 예 mág 씨. 구빌이. 합격. 기원. 화이팅. 자기 본인 확인, 본인 확인. 고희야 가져와지. 나도 기억 나네. 아, 그래? 했어요 저렇게. 알고 확인하고. 화이팅! 재시! 재시야 스타트를 잘 끌어줘. 네 꿈이라고 생각해? 네 꿈이라고 생각해? 진짜 긴장된다. 아네. 보는 사람도 긴장된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잠시만요. 왼쪽으로 하는 거야, 오른쪽. 출발해 주십시오. 화이팅! 지는 가장 중요하네요. ante of liberty. 저기에서 잘해야 돼. 수도 끄지면, 안 돼. 수도 꺼지면 안 돼? 수도 꺼지면 안 되지. 오전 그냥.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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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긴장하시네. 돌발 구간이야. 아, 여기서 돌발 나. 아, 돌발 나와야 되는데. 긴장하지 마. 여기서 때려. 크게 돌아, 크게 돌아. 완전 크게 돌아. 자외선 할 거야. 서, 서, 서. 서두르지 마. 아, 제시. 제시 생각하지 마. 애들도 생각하지 마. 짱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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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저기서 왜 지금 왜. 돌발 아니야, 돌발. 돌발 아니야, 돌발. 있습니다. Sundays. 야, 잘 봤구나. 매일. 매일. 뒷 Secondly. 여기가 직장 감상한 거 안 되네. 다 떼고. 속도 내자. 어, 왜? 어, 왜? 속도 왜 너무 빨리 많이 달렸나?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은데요. 우와, 속도 안 빨라요? 우와, 너무 빠른 거야. 우와! 속도는 8,8점. 너무 미치게 달렸나 봐. 아, 저기 보여. 보여. 웃고 있어, 웃고 있어. 웃고 있어, 웃고 있어. 웃고 있어, 웃고 있어. 오! 좋아! 오케이! 역시 우리 언니. 여기가 있어야 돼. 혈선 오전 경쟁이다. 혈선 오전 경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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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가 노란색으로 안 쓰는데. 진짜 노란색으로 안 쓰는데.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뭐, 컴퓨터처럼 하는데요? 지금. 뭐, 컴퓨터처럼 하는데요? 저거 한 바퀴. 정말 많이 연습해서. 저기서, 아, 또 S 뭐 쓰네. 이거 완전 S잖아. 오! 아, 진짜 잘한다. 저기서 많이 떨어졌는데. 시험을 발차고 갈 차례하라. 시험을 차고 갈 차례하라. 시험을 차고 갈 차례하라. 아, 갈치겠어. 어, 진짜. 아, 너무 재밌어. 아, 이거 왜 안 돼? 아, 이제.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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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헴 시작 아니야, 내가 봤습니다 언니 뭐 하는 줄 알아요 지금 얼굴에 자신감 자신감이 있어 지금 자신감이 있어 지금 아니, 처음에 한 때 완전 막 카리스마 있는데? 연습 진짜 많이 했나봐. 얼마나 일이 많은데 이렇게 연습을. 자기 꿈이기 때문에 해야지. 나는 뭔 죄니. 이렇게 나하고 떨어질게. 초반부터. 반갑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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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코스가 솔직히 제일 어려웠고. S 코스가. 여기가 이제 나오는 게 좀 짜증나. 차종비였습니다. avic. 진심으로. 건조해진. 소금이 없네. 손. 아. 천재. 어떻게 나오는 거야? 저거 어떻게 나오지? 그러니까 저기 진짜 몇 번 판지를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왔다 갔다를 시간이 없는데 긴장하지 말고 우리 초점에 가 긴장하지 말고 우리 초점에 가 긴장하지 말고 우리 초점에 가 한 번에 나왔어 할 수 있어 됐어 한 번에 나왔어 오 대박 언니 성공했어 성공했어 저기만 하겠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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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식 고아? 고아 엄청 미안 그렇지 아 그래도 애들이 응원해 주니까 재밌네 긴장하지 말자 긴장하지 말자 마지막까지 우리 애들이 보고 있다 나도 언니로서 생산 다하자 우측 깜빡이 vet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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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와! 언니! 99, 99? 와, 속도 너무 많이 들었어. 엄마, 언니가 놀 줄 알아. 좀 주책스럽게 또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데 운전을 하는데 이만한 핸들을 이렇게 하고 기어를 막 하고 정말 침착하게 이렇게 하는데 내 자식이 어디 나가서 시험 보는 것 같고 괜히 제가 더 떨리고 좋더라고요, 제가. 근데 진짜 축하해야 되는 게 이거 버스 한 이 꿈이 정말 어려웠어요. 아, 이러냈어. 자격증 나는 거야? 어, 나 오늘 나와. 그럼 언니 선생님, 몰고 다니면 돼? 어, 몰 수 있는 거야, 이제. 버스 몰 수 있지. 이거 되게 큰 것 같았구나. 근데 냉정하게 나는 솔직히 제 시댁에 붙은 거야. 왜? 제시가 계속 옆에서 같이 해줬잖아. 아, 고맙다, 우리 제시. 제시는 너무 행복해했어. 나는 이제 내 행복한 게 이제 연습 안 와주네. 나 흑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 이제 네, 다 쓸게. 아니, 진짜 제시야 고맙다. 아니, 근데 너무 고생했어. 항상 옆에 있었어. 항상 같이 해줘서. 어쨌든 합격을 축하합니다! 이제 마흔이 넘어가면서 뭔가를 도전한다는 게 사실은 두려웠어요. 어렸을 때 꿈이었고 이런 걸 그걸 꿈꾸기가 두렵습니다. 김숫버스 괜찮다. 김숫버스. 김숫버스 클럽. 숫버스. 가자! 함께 하자! 잘라먹으라고. 잘라먹어, 잘라먹어. 마지막에 주행하면서 이제 코스 딱 들어왔는데 코스 앞에 애들이 막 응원하고 있었잖아요. 정말 가족처럼 또 그러고 있으니까. 아, 미란이 보고 약간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걔가 또 막 되게 이렇게 막 하면서 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 아, 난 이제 밖에서 우는 건 너무 싫어하니까. 사실은 속을 우겼어요. 이렇게 해냈다는 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 약간 되게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뭐라도 하나 해야 이제 뭐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자신감이 생겨서 좀 좋더라고요. 수고했어. 수고했어. 너무 기분 좋아. 왜냐하면 내가 물론 과보처럼 떨어졌지만. 그래서 더 긴장감에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어. 네가 붙었으면 내 긴장이 없었을 거야. 제시가 붙었으니까. 진짜 너 같으면 왜 안 될까 봐. 그래서 마음을 졸았는데. 김치 배달 뭐 아저씨들 감독으로 하면 나한테 얘기해. 명절 때 특별히. 우리 진짜 우리 태우고 어디 갈 거야?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니, 난 가질 수 있다. 언니 꿈이 어디까지인 거야? 오늘 여기서 딴 것까지인 거야? 아니면 도로주에 가서 태우고 놀러 가는 것까지야? 태우고 놀러 가는 거야, 지금. 아, 그러면 우리 진짜 오래 걸려요. 말하면서, 여기. 지금부터 함께하는 경주놀이. 아니, 무슨 경주야, 언니. 그냥 입사 패션이나 봐. 그냥 뭐 경고, 경고. 그래서 아저씨가 운동장 한 바퀴 서. 아니, 그거를 해야 되잖아. 도로주행. 나 도로주행 했잖아, 나 운전을 하던 애잖아. 그러면은 수건 입고만 아직 끝난 건 아니네. 그럼. 원래는 나는 가사를 못하면 집에 보내. 장난스럽게 그렇게 할 거면 굳이 왜 내가 해야 되냐고. 이렇게 하면 못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 열심히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자세로 해서 나는 포기. 말도 안 되는 말 그만해 좀 제발. 아, 지금 다 웃고 마는 거야, 지금? 꼬미에게 디절브가 되네. 오늘 랩 좀 써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랩 좀 써있다고? 어떻게 해? 랩을 써왔다고? 어제 듣다가 거기 블링크 남겨주는 게 그래서 그냥 막 초딩 랩 같은 거 쓴 거야. 그냥 이제 생각나는 거. 대박. 너 들으면. 쉬려. 쉬려. 완전히 진짜 애기랩 애기랩. 괜찮아요. 그저 놈의 언니가 그렇게 와서. 오늘 랩 엄두도 안 나왔는데 랩을 쏙 따름이 대단하네. 짜장면 언제 나와요? 짜장면. 짜증 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때 우울한 복잡할 땐 볶음밥. 땅땅탕탕탕탕 소유기. 아, 탕수육까지는 몰랐어. 탕수육. 탕수육. 땅땅탕탕탕 소유기. 참소년단. 이게 맛있다. 짜자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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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산식이네 진짜. 갓짜장에. 계란을 올려주거든. 짜장 밥도 맛있다. 짜장 밥으로 먹고 싶다. 밥도 먹어야 돼.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원래 풍절이 먹으면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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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관광회사. 우리 카톡방에 집 주소 좀 다 올려줘. 왜? 왜? 만두랑 김포랑. 아, 진짜? 이것도 먹을 것 좀 보내줘. 오, 대박. 미국 주소 남기면 안 돼. 다시요. 티파니 생각난다. 티파니가 여기 짜장 진짜 좋아하는데. 다녀와서 한 3그릇 먹었겠네.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언니들의 슬램더. 그 100이에요. 자칭 티파니 절친. 티파니는 지금 워크를 준비 중이에요. 티파니는 지금 워크를 준비 중이에요. 티파니는 지금 워크를 준비 중이에요. 티파니입니다. 티파니는 지금 워크를 준비 중이에요. 티파니 한 차이 필요없어요. 티파니 부드럽. 티파니 스승게스 Essex2 티파니 questa Copпo 큰 e-shot crucifiliens 권력 Ezgi inclusive. rotate? 랩보다 깨. 해트라가 다 돼서. 아니 왜 엘디오빠가 이렇게 불러. 해트라가 다 돼서. 그만. 나 내 빨래. 이거 안 올라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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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제.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랩을 썼습니다. 다 가서 놀림 당하는거 아니야? 우리 팀 이름이야 그 말을 믿으라고 하셔 웃기는 소리하고 잡아줬네 지나던 개가 웃어지기 끝내 갈 때까지 갔어 너의 인내 이제 훤히 보여 너의 썩은 속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안아보네 유아인도 그래 이거 참 어이가 없네 참지 않아 밀어 가슴 팍 가슴 팍 이제 내 앞에 꿇어 무릎 팍 무릎 팍 괜찮아? 이상해? 너무 초딩 같아? 우리 아들은 좋다 그랬는데 오 엄마 아니 왜 아직 배터리가 다 돼서 전화를 못 받았어 끝났던 걸 왜 몰라 왜 이제 와서 이래 이제 그 입 좀 예 예 나 나 나 나 나 그 어쩌구 아니, 저기요. 아니, 지금 어떡해요. 아니, 지금 갑자기 연습삼아도 힘든데. 끝났단 걸 왜 몰래. 잘 참고 있잖아, 예전에. 얘 잘 참고 있잖아, 지금. 왜 이제 와서 이래. 잊은 그 입 좀 에이. 이이이이이이이. 나나나나. 자자자자자. 야, 나 웃기 안 나와. 갑자기 내 어제 행사 때문에 모두 다 갔어. 어? 아까보다 더 왔네. 야, 그럼 어떡해. 나들이가 다 돼서. 잘 나오네. 웃기 장난해, 언니? 내가 무슨. 내가 무슨 바보니. 내가 무슨 바보니. 내가 무슨 바보니. 내가 무슨 바보니. 하루에 하루에 두 개씩 하는 거야 행사를? 많이 해요. 앉아 앉아 앉아. 내가 밧데리가 다 돼서 전화를 못 받으세요. 헷갈려 듣겠어 얘. 왜? 나 입 마주었어. 맘은데 왜? 나 진경 언니 거 들으면 헷갈려가지고 못 부를 것 같아. 진경이가 하는 순간 약간 심령술사가 이렇게 주문해도. 그렇게 하는 거야? 밧데리가 다 돼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들어보고 그나마 제일 괜찮겠다 싶은 부분을 주면 오늘부터는 그 부분만 집중이 어려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기바투만 덜차 잡을 필요 없어. 그러면 선생님 진경이부터 들으면 안 됩니까? 진경이 거 듣고 다 귀 씻고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들은 기사입니다. 아. 야 이제부터 해. 저기 언니 언니가 날 가르쳐줘. 언니가 지금 베스트야 지금. 진경이 한번 해보자. 자 그래 해보자. 언니 이거 마찬가지로. 야 이거 마찬가지로. 이거 마찬가지로. 어. 와. 어머 어머. 아 이거 그냥.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뭐지? 남때문에 양말 파지면 아줌마 좋아. 아 이거 느낌. 원 투. 밧데리가 다 돼서. 전화를 못 받았어. 나중에 하려다가 잘 살아 안 했어. 그게 말이 되니. 그게 무슨 말이니. 내는 내는 내는. 내는 내는 내는.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라면 할수록 또 손에 야리. 바보야 그냥 떠나. 말도 안 되는 말 그만해 좀 제발. 끝났다는 걸 왜 몰라. 왜 이제 와서 이래. 이젠 제발. 예에에에에에이. 샷오스 배. 샷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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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샷옷. 진짜 나는 왜 에에에에만 연습했어 나나나나만 연습한거야 오빠 난 어쩌고저쩌고 그걸 연습했어 사람을 안하고 우리 이거 다 외웠는데 우리가 떨리지? 할라니까 가사가 생각이 안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일단은 원래는 나는 가사를 못해서 집에 보내요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와서 가사 보고 부르는거 싫어해 다들 가사질 안갖고 들어와서 부르고 속이 없어 보여지 장난스럽게 방송으로 해도 되고 진짜로 해도 돼 둘 중에 너의 초이스인데 만약에 장난스럽게 장난스럽게 그렇게 할거면 굳이 왜 내가 해야되냐고 일주일이 지나가서 가사도 안해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오빠 제작진분들께 정말 죄송한데 나 한번만 다시 해볼게 나 진짜 한번만 다시 해볼게 외울 수 있어? 나 진짜 다 외웠어 진경이 다시 한번 해봐 그럼 편하게 편하게 실제로 배터리가 다 됐어 전화를 못 받았어 나중에 알려다가 잘까봐 망했어 그게 말이 되니 내가 무슨 말 보니 그 말을 믿으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시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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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아까보다 아까보다 좋아 가사는 훨씬 많이 했는데 이걸로 좀 내보내주세요 이걸로 좀 내보내주세요 다 외웠는데 너무 아까 떨려갖고요 잘했어 박자는 또 아까가 좋아 아 좋아 지금 너무 긴장해가지고 영었던 말도 온 사람 좋은 점을 말하자면 진경이는 박자감이 아주 좋아 내가 아까 말했던 게 아 찬리 이 부분이 되게 거의 거의 안 틀리고 racinan belang같은 것도 뭔가 잘 되진 않는데 아닌 것 같긴 해 무슨 말이냐면 진경이는 센스가 있어 그래서 진경이는 좀 많이 연습하고 많이 지적 Sundvor 많이 다듬으면 할 수 있을 거 같아 어엠 아 고맙다 음악 좀 더 길게 해주세요 음악 음악 진경이고 제시고 내가 다 넘어가지만 이렇게 하면 나도 그럼 대충 하게 되잖아 너희가 대충하면 나도 대충 하게 되고 그럴 바야 못하라는 생각이 들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못해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 카사조차도 못해 오면 이런 자세로 해갖고는 감동도 못 줘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잘하고 못하고 내가 너희 절대 뭐라고 안 그럴 거야 노력 무조건 어? 열심히 했냐 아냐 이거 하나만 봐 그 다음에 미란이 미란이 안 넣어볼까? 근데 제가 근데 제가 근데 제가 근데 제가 근데 제가 여기 랩을 써왔어요 랩을? 랩을 썼어요 랩을? 랩을 썼어요 아 진짜? 아들 개그의 랩이거든요 온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잠깐만 언니 해 잘해 고맙을! 혜연 홀 jyp haben ls bs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을 하면 할수록 또 손에 야이 바보야 그냥 떠나 남자답게 해 말도 안 되는 말 그만해준 제발 끝났단 걸 왜 몰라 왜 왜 이제 와서 이래 이젠 그을 좀 쉬어! 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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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나오나? 이제 나와 띄는 소리하고 쫙 빠졌네 지나던 개가 웃어 재기겠네 갈때까지 가슴 나에 있네 이제 황불러 너의 썩은 손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안아보네 유아인도 그래 이거 차 어이가 없네 찾지 않아 밀어 가슴 팍 가슴 팍 이제 내 앞에 불어 무릎 팍 무릎 팍 온다 언니 와우 얘가 말했지 이 언니가 베스트야 미언니 진짜 잘한다 미언니 이미 의미 딱 낮아지니까 아니 언니 그냥 언니 콩으로 하자 이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언니는 모두가 자잘해. 뭐였을지 시켰어. 아니 미라가 못하는 게 뭐야. 언니 전직은 모르겠다. 노래는 별로 하잖아. 미라이는 진짜 잘한다. 정말 잘하고. 노래를 뮤지컬 같은 거 했었니? 뮤지컬 했었죠. 뮤지컬 했었어. 아 나도 뮤지컬 했었는데. 소리도 잘 쓰고 소리도 잘 내고. 지금 뭐 약간 긴장해서 어깨 좀 약간 두는 거 빼고 자신감만 붙으면. 공기반 소리만 안 듣네. 와 너무 잘했어. 오빠 이건. 미라니는 진짜 학교로 치면 참 잘했어요. 도장한 세계. 와우. 훌륭해. 지금 미라니도 파니랑 똑같이. 애들이 못하는 부분은 어디든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야. 오빠 파니는 잘 부르지? 아 파니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노래를 잘해. 하고 갔어요? 어 그냥. 안녕하세요. 어 안녕. 정신 없지? 준비 잘 돼? 네. 자 편하게 막 불러봐 막. 아 엄청 어려워요. 그게 말이 되니. 내가 무슨 바보니. 나를 믿으라고. 두 번 또 안 읽고. 이수만 선생님 앞에서도 이렇게 노래 안 해봤어요. 야 너 노래 왜 이렇게 잘하냐. 잘하네 진짜 파니. 아 자 몇 개만 얘기할게. 그럼. 네. 그게 그게 말이 되니. 가 아니라. 말이 되니. 이거야. 그게 말이 되니. 아 그렇지. 내가 무슨 바보니. 그렇지. 요 넷자랑 한자 들어오는 박자 좀 빨라야 돼. 그게 말이 되니. 내가 무슨 바보니. 내가 무슨. 내가 무슨. 아 내가 뭐. 어. 내가 뭐. 그게 말이 되니. 내가 무슨 바보니. 그 말을 믿으라고. 한 두 번도 아니고. 완벽해. 카드놀이 하는 조커가 두 개야. 오와. 형이랑 미란이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언제나 내도 되는 카드. 우와. 완전하다. 자 수기. 여기 보자. 자 미란이의 영향을 딱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오늘 좀 되는 날이에요. 아 그래? 합격했거든요. 맞아 오늘 합격했어요. 아 그래? 아 도시 구성으로. 도시 구성으로. 도시 구성으로. 구성 훌륭해 진짜. 아 예. 야 그러면. 이제. 이제 바로 모을 수. 형이랑 모을 수 있는 거야 지금. 네. 유기야 지금 버스를. 정장 신고 싶어. 정장 신고 싶어. 이야 수기 오늘 좋네 자. 오늘 어느 날이야. 배터리가 다 됐어. 자. 전화를 못 받았어. 나중에. 나. 나중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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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 신고. Beijing. 그래 잘한다 봐. 이 바보야 그냥 떠나 왜 이제 와서 이래 이젠 유리 좀 샤오! 샤오! 확 질러, 확! 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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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장돼! 되게 호스키한 목소리로 목소리가 목소리가 탁 맡기는데? 떨려서 잘 못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떨리는 상태에서도 잘할 정도로 연습해야 돼 근데 살면서 이런 기분 난 처음이야 여기가 오도도도가 이렇게 되는 느낌은 처음인 것 같아 미란아, 너 생각보다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수기, 수기, 수기 미란이한테 푹 빠지셔도 돼요 수기, 수기, 수기 수기, 수기 수기, 수기 수기, 수기 수기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목소리가 되게 뚫고 나와 힘이 너무 좋아서 아주 걸그룹하는데 꼭 필요한 목소리? 진짜 이 알맹이가 너무 간단하고 단점은 애드립 쓰고 이런 게 약간 좀 촌스러운데 그거는 이제 연습하면 돼요 자, 다음에 크림해봐 이거 베스트잖아, 언니가 메인이잖아 구빈아 이 노래는 이게 수줍고 소심한 여자가 아니야 연습할 때부터 너의 그 속적으로 노래를 부르면 안 돼, 알겠지? 아니, 아니, 아니 미란한데 자, 미란한데 이거 감정에 어, 행동하네 에이 수기 샷 샷 샷 샷 업 확 찔러야 돼, 그 목소리 아니야 샷 오케이 샷 샷 확확 배터리가 다 돼서 전화를 못 받았어 나중에 하려다가 잘까봐 안 했어 그게 말이 됐니 내가 무슨 바보니 그 말을 믿으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쏘네 야, 이 바보야 그냥 떠나 말도 안 되는 말 그만해 좀 제발 끝났단 걸 왜 몰라 왜 이제 와서 이래 이젠 구입 좀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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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사를 다 외웠다는 게 중요하다 일단 나였지 맞아 어 그리고 일단 가수를 했었기 때문에 너무 안정적이야 음정이나 각자가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목소리랑 이 곡이랑 조금 맞아 맞아 나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너무 고.. 고.. 고압 지금 목소리는 숙이랑 미란이랑 제대로야 말 60년.. 나이도 숙련이지 재수없는 선생님들도 많이 다뤄보고 굉장히야 우리는 진짜 매니저..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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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마야 샤마 샤마 아 그래서 아 이거 귀여운 거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목소리를 음을 낼 때 팍팍팍 안 내고 이렇게 조심조심 내는 게 있어 모든 라인 시작할 때 약간 조심해서 들어오는 느낌 아이랑 아이랑 다른데 모든 게 약간 아 이렇게 시작해 배터리가 다 돼서 전화를 못 받았어 나중에 하려다가 이거 이거는 근데 어떤 노래를 해도 고쳐야 돼 자 지금부터 받았어 일단 처음에 두 줄 배터리가 다 돼서 전화를 못 받아서 나중에 할까 봐 안 했어 이 두 줄을 받았어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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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 3주 숙이랑 미란이나 한 번씩만 다시 배터리가 다 돼서 전화를 못 받았어 3주 7주 1주 3주 1주 배터리가 다 돼서 전화를 못 받았어 저 말을 못 받았어 나중에 하려다가 잘까봐 아네 자 봐봐 그 앞에 두 줄 미라니가 해 자 그 다음에 그게 말이네 이거를 18로 시킬게 말이라면 할수록 또 손에야 이 바보야 그냥 떠나 이거의 흐름이 갈거야 말도 안되는 말 그만해주면 제발 끝냈다는 걸 왜 몰라 이거를 제시가 할거야 웨이제에 와서부터 진경이야 그 다음 나는 가기 싫은데 친구들이 가져서 할 수 없이 갖다 이거를 수기가 할게 피파니는 모든 애드립을 다 할게 처음부터 애드립도 되게 많은데 애드립들을 다 판이 시켜야 이게 암성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랩 전까지 내가 말해준 대로 한번 불러볼게 그래서 랩 전까지 내가 말해준 대로 한번 불러볼게 내가 부를게 배터리가 다 돼서 처벌을 못 받았어 나중에 하려다가 잘까봐 안했어 그게 말이든니 하자고 쓴다보니 그 말을 믿으라고 아니 두 번도 아니고 말을 하면 알수록 덧손에야 이 바보야 그냥 떠나 난 잘까봐 나도 안 되는 말 그만해 좀 채워봐 그댔다고 왜 몰라 오 예 왜 이제 와서 이래 이젠 그 입술 채 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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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그래 나는 가기 싫은데 친구들이 가질 할 수 없이 갔다가 재미없게 있었어 이동할 때 계속 틀어놓고 가사 보면서 계속 했는데 이게 이해력이 조금 떨어지나봐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면 애들한테 피해줄까봐 그 꿈을 망칠까봐 내가 시원하니까 다가가가 있어요 진경이 팝콘 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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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하면 다른 분들은 다 소절도 두 소절씩 세 소절씩 다 이렇게 좀 길잖아요 그래서 아까 진영 오빠한테 한 소절만 더 달라고 말할까 말까 계속 망설어다가 더 혼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린 기분 집중해서 연습을 많이 못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정말 벼락치기로 데뷔까지 시작했네요 아 그 랩이요? 물론 이제 제시가 멋있는 랩을 써오겠지만 그냥 저도 그냥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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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막 끄적여 본 거예요 저희 멤버들이 진짜 스케줄이 진짜 바쁘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같이 하자고 했는데 제가 좀 끌고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꿈이 주인공인데 막 뒤쳐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 곡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겁도 좀 나고 이 다음 주 금요일날 이제 너희 파트를 각자 연습을 완벽하게 해와서 내가 오케이 한 사람만 녹음 내가 아직 연습해야겠다는 사람은 녹음 못하는 거야 이건 언니의 꿈이다 하하하하 아휴 꿈들지지 진짜 알았어요 네 딱 무대에 서서 자기 음악이 딱 반주가 나오고 조명이 딱 켜질 때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 어떤 감정으로 그렇죠 딱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 아 아 우리 가수들이 그런 말 하잖아 진짜 무대에서 죽고 싶다고 진짜 가장 가장 황홀한 즐거우니까 그게 왜냐면 딱 다음은 뭐 긴 쑥 하는데 음악이 딱 켜지면서 불이 쫙 들어오고 관객들이 아아 하면 아 그냥 그런 기분이 없어 이번 기회에 한번 느껴봐 존륜이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전반을 발매할 때 컨셉이 있어야 되잖아 여기에 맞춰서 옷도 입어야 되고 헤어스타일도 있어야 되고 메이크업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기획회이라고 해 너희가 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감각이 뛰어난 애들이어서 그리고 형식적으로 제작비도 없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다 같이 준비를 해와야 돼 그럼 나는 어떤 헤어스타일에 어떤 옷에 어떤 메이크업을 할까 그럼 사진을 준비해요? 사진을 준비해야지 우리 그룹 이름도 아직 그룹 이름 생각해 온 거 있어? 아니 아까 무슨 드림 드림 뭐 At Sixth Dreams 생각하면 Sixth Sister Dreams 유치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나는 처음에 저희가 캐스팅 됐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어벤져스 같다 이 생각을 했긴 했었어요 근데 어벤져스라는 이름은 아니고 한국의 그런 걸 찾아보니까 제가 우리 오빠가 예전에부터 후레쉬맨을 그렇게 즐겨봤었어요 막 빨주노스 파란 거 타고 후레쉬걸 신남 신남 여자들 가스킷 볼 후레쉬 그냥 우리가 이름이 슬램 덩크니까 슬램걸스라든가 프로그램 명의의 단어가 하나는 들어가야 좀 뭔가 일명 상통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 그냥 우리나라만 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나라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언니들 언니들? 저기 미란이랑 합쳐갖고 84살이니까 야 우리 언니들이야 슬랭걸스의 셔럽 플래시걸의 셔럽 언니들의 셔럽 언니들의 셔럽이 제일 잘 붙긴 언니들이라고 하니까 왠지 약간 보세옷가게 보세옷가게 왜 간판 이름 같아 아니 저기 언니들이 영어로도 아 언니들로 언니들 우리 이렇게 한국말로 언니스라고 써도 이쁜 것 같아 우리가 이 말이 재밌긴 재밌지 어 귀엽다 언니스 이쁜데요 언니스 예쁘다 언니스 이쁜데요 근데 그거 한국말로 그냥 언니들 그리고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 무슨 SNS하면 다 언니라고 써요 거의 저렇게 쓰지 않아? 언니스 어 그쵸 괜찮네 언니스 야 누가 누가 파니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 아 자고 있어? 안녕하세요 언니 왜 거의 몇 시대 자? 아 도착해서 좀 자고 있는데 좀 자고 아 진짜 미안해 야 이름을 꼭 물어봐야 돼가지고 너한테 우리끼리는 일단 언니스 어떠냐고 언니들의 슬램덩크니까 언니스 언니에다가 플로러 복수형을 해서 언니스 뭐래? 뭐래? 어 괜찮다 어 괜찮다 어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 어 괜찮은 것 같아 어 괜찮은 것 같아 어 괜찮은 것 같아 어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언니스 고 오늘 파트를 나눈 결과 응 어 일단 처음부터까지 네가 애드립을 다 해야 될 것 같아 모든 애드립을 아니야 저 진영이가 도와줄 거야 못해가지고 안녕 안녕 잘해 잘해 어 잘해 나 샌데들 아 그러니까 자 내가 가자 이리 와 언니스 멤버들 갑시다 네 언니스 이렇게 세운 이유는 지금 잘 추는 순서대로야 이 두 구역이 좀 심각해 둘이 앞으로 가 둘이 자리를 바꿔봐 아 이렇게 지 알았으면 자리를 바꾸겠대요 선생님 네 래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올 씨스루루 가수로 한번 맞춰보는 게 좀 오마이걸 머리 한번 센 느낌을 들 수 있지 않을까 극한 직업 같아 극한 직업 예능인들 극한 직업 버스는 양반이었어 야이빈요린 그래 버스까지 가야 야이빈요린 너 너 절대 나를 놓치지 않아 굿룩 기리리 you like me 굿룩 기리리 I like you 굿룩 날 믿어 lucky lucky 굿룩 나는 너의 lucky lucky 굿룩 기리리 you like me 굿룩 기리리 I like you 굿룩